정윤동 정윤동 충성 신고합니다. 예비형 축구 분명장 정윤동은 2022년 9월 1일부로 예비군 훈련을 명 받았습니다. 이에 신고합니다. 충성 찌그러져 이거 뭐야? 어? 요 각 요 각 요 각이 보이냐고 각하면 정윤동 정윤동하면 카해각 말이 바로 서있단 말이야 사람들이 다가오지를 못했어. 왜? 이게 나를 베일까봐 스치면 바로 피 부는거야 아주 치르르 나 치르르 어? 날? 하리 섰다. 아직 4개월 생겼는데 어? 이거 알아 이거? 앞에 총 바로 요 각이 생명이란 말이야 요 각이 울어먹게 총 바로 전문용어로 FM 빠더 마더 본말이 될지 보름천 하루 일을 끝마치고서 사 사 두 다리 좁혀며 하 고향의 암바 얼스 타기 밀며 신나는 어깨춤 어? 어? 신이 난다잖아 어깨춤을 춘다잖아 이렇게 어? 신이 얼마나 남아 어깨춤을 이렇게 춰? 아직 군복 입으면 남자들 또라이가 된다더니 아 저거 또라이구만 나 전진무늬타 알아? 전진무늬타? 어? 알고싶지 않아 아시키야 알고싶지 않아? 그럼 또 내가 알려줘야지 다르게 자세를 딱 잡아 자 이 새끼 왜 이렇게 신나지? 잘 봐 자 총알이 사면 날아와 사아 피하고 어? 바로 무릎 쏴 다시 너 자세를 딱 잡아 총알이 날아와 사아 피하면서 총알한테 인사 한번 해주고 바로 서졌어 이와야 나오잖아 이게 아직 막 신이 났는데 야 그렇게 신이 날거면 다시 군대를 가 또 가 안돼 그건 안돼 군대는 추억이야 선 넘지마 대한민국 예비군들의 강력한 저항을 받을 것이다 왜 나한테 정세가 그 지랄이야 잠깐만 군대 나라 지키러 간다는 놈이 왜 총은 안 가져가 어? 뭐? 총은 왜 안 가져가냐고 인마 총? 이 총? 이 총? 국민은 보호해야 될 거 아니야 가면 준다고 그 총 받아서 보호한다고 가면 준다고? 총을? 응 아니 입수하면 총을 이렇게 줘 그래? 생각해보니까 빡치네 니가 가다가 갑자기 전쟁이 나면은 그럼 내가 위험해지는데?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야?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화를 내? 나한테? 왜? 내가 위험하니까? 대한민국 군인들이 24시간 365일 52만5천6백분을 지키고 있다고 아 그래? 응 그러면 가면 총 빌려주나? 빌려줘 그게 빌려주는 건가? 한시간에 얼만데? 신박해 신박한 또라이 아니 개또라이 개또라이 그거 좋다 야 아 진짜 식상해 어른하시겠습니까? 예 예 바보를 자꾸 가만히 있어 그만 좀 가만히 있어 그러면은 너네 가서 사격 같은 것도 하냐? 탈런하지 특등사수 알아? 특등사수 스무발 탕 탕 만발 그럼 그거 있잖아 이거 똥그래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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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도 해? 104호 204호 254호부터 자 준비된 사수로부터 사격 끝이 탕 어? 어? 넘어간단 말이야 잠깐만 그러면 맞춤형이 인형도 주나? 다 맞추면 대답한 거미냐? 아 정말 신박하단 놈 어? 신박한 또라이 아 상금하니까 그럼 니네 훈련 끝나고 나면 일당도 주냐? 일당을 왜 줘 일당을 군인도 월급을 받는데 예비군도 군인이니까 예비군도 받아야 되는 건가? 우와 생각해보니까 내 말이 말이 되지? 말이 되는데 말이 안 되고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되고 말이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아 모르겠다 아 이 새끼는 뭐고 주면 하지 아니고 시지각각 몰라 아니야? 두구장창 몰라? 사작각각 몰라? 근데 예비군 좀 불쌍한데? 일당도 못 받고 인형도 안 주고 아유 참 그러니까 응원을 해주라 말이야 응원을 응 원 가 이제 가 아 이제 가야겠다 누나랑 있으면 뭐가 자꾸 말려 응? 누나 누나는 나만 믿고 두사리 쭈욱 펴고 펜션 나간다 충 공 섭 야 너 밥값은 있냐? 잠깐 가만히 있어봐 밥은 공짜로 주겠지? 응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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